우리가 만병이 원인하면 스트레스지 않아요. 스트레스 때문에 온 병이 다 생기지 않을까요? 어쩌면 여러분 몸에 오는 통증, 또 피부의 질환, 기타 여러분이 지금 앓고 있는 모든 질환은 아마 스트레스일 거예요. 근데 이 받을 향기를 맡는 순간에 스트레스가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나드 향유 옥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교파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순천한 나드, 순천한 나드, 피어나드 이슈요이셜 오일을 얘기합니다.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깨뜨린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보통 밀랍으로 봉에 놓기 때문에 병을 깨뜨리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밀랍으로 고정되어 있는 그 부분을 깨뜨린다는, 연다는 뜻이에요. 나드 향유 옥합은 이렇게 성경에 마가복음 14장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깨뜨린 병뚜껑이 있는 쪽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라는 내용이에요.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의 정도라고 하니까요. 노동자가 1년 동안 벌어야 되는 가치라고 합니다. 이게 옥합이에요. 향유, 그러니까 에센셜 오일을 담는, 향을 담는 그릇을 옥합이라고 하는데 이 옥합을 깨뜨려 보면, 이런 옥합을 깨보면 이런 모양이에요. 이것은 바로 설안석고를, 원석을 깎아서 만들어요. 원석을, 얘를 가로내서 바탕, 우리 기부스하고는 그때 석고 가루 같은 거 붙이잖아요. 그렇죠? 가로 낸 걸로 물에 개가지고 기부스하죠. 그런 용도로 사용했던 원석을 가로내지 않고 그 원석 자체를 깎아서 만든 것이 옥합입니다. 그래서 이 옥합의 종류들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밀랍으로 봉해져 있는 모슬리, 포도주에도 이렇게 밀랍으로 봉하잖아요. 이 옥합에도 에센셜 오일을 담고 이렇게 밀랍으로 봉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나드 에센셜 오일입니다. 이 나드는 스핑크스 나드라고 해요. 우리가 외울 때는 그냥 나드로 외우시면 됩니다. 베이스 노트고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중류법으로 추출을 하는데 특히 이 시업 감성 뿌리에서 추출을 합니다. 특히 히말라야, 원산지는 히말라야이고요. 네팔, 부탄, 티벳, 인도, 동부, 히말라야 산과 밀접해 있는 국가들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강력한 효과가 뭐냐라고 하면 신경 안정제예요. 우리가 만병의 원인 하면 스트레스 쓰지 않아요. 스트레스 때문에 온 병이 다 생기지 않을까요? 어쩌면 여러분 몸에 오는 통증, 또 피부의 질환, 기타, 여러분이 지금 앓고 있는 모든 질환은 아마 스트레스일 거예요. 그런데 이 나드 향기를 맡는 순간에 스트레스가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편안해요. 숙면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스트레스 작용과 항탄화 작용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서 항암 효과가 있는 것이 나드이고요. 특히 파키슨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암치로 이후에 나타난 탈모에 가장 효과적이고 또 여성분들이 생기는 연모 증상이 있잖아요. 노화되면 생긴 연모, 또 투병을 한 이후에 생기는 탈모 이런 곳에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원형 탈모에도 너무 좋습니다. 두피에서 생기는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문제가 되는, 빠지는 곳에는 나드 애슈얼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 이외에 고대 때는 상처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했고 또 정갈의 독을 해독하는 용도로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드 애슈얼 향기는 소화가 너무 잘 되니까 입맛이 너무 달아요. 그래서 이제 비만 관리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주의를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성으로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비만 같은 경우에는 꼭 나드를 권해주셔야 합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은 덜 드세요. 특히 당뇨병을 완화하고요. 또 이 목에 오는 가래를 완화해주는 역할, 기회 밸런스를 맞춰요. 페파민트도 기회 밸런스를 맞추잖아요. 이 나드도 기회 밸런스를 맞추는 애슈얼 오일이고요. 간 기능의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너무 좋아요. 우리가 화가 타면 어느 장기가 다치냐면 간이 다쳐요. 과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는 것이 간 기능의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요. 나드 애슈얼 향기를 맞게 되면 간 기능, 화가 덜 나니까 간을 도와줄 수 있겠죠. 그래서 간을 회복시켜주는 애슈얼 오일입니다. 그 외 근육통이나 관절통에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사항은 임산부나 모유수유 중에 사용을 조금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